전기차를 구입할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부터 전기자전거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액도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김인호 씨.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자전거 타기는 교통난과 주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구입을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또 배터리 성능이 향상되면서 출퇴근용 뿐만 아니라 도일주 여행 등 레저용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려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자전거에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확대돼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자전거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구입 구매계 50%를 지원합니다. 이 같은 보조금 정책 등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청이 저조해 확보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도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1년 내내 접수를 받아도 저희가 30건 좀 넘게 그냥 접수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작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건이 넘어갔습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내 18상 이상 도민으로 300여 명입니다. 구입을 희망할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는 제주도가 보조금 확대에 맞춰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보급에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quez 점검 끝